과학 아님 역사, 오늘은 과학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에 대해 수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하곤 했는데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AI가 인류의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에게 위협인가? 도움인가? 인데요. 먼저 인공지능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의료, 금융,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죠. 금융에서는 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사기를 예방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어처리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응답하는 능력이 피학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자동화된 고객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의 동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인공지능의 발전은 크게 데이터의 증가, 컴퓨팅 파워의 발전, 그리고 알고리즘의 진화에 힘입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딥러닝 기술의 발전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죠.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인공지능이 더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인공지능의 앞으로 10년 내 자율주행 차량, 개인화된 의료, 스마트 시티 구현 등을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또한 윤리적, 법적, 직업적 측면에서 많은 도전과 우려를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군이 확대되면서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류의 공존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 기술을 통제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는 이 기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치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미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의료 분야의 혁신 AI는 MRI나 CT 스캔을 분석하여 암과 같은 질병의 초기 진단을 더 정확하게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걸의 DPMI&D는 암진단에서 인간 전문가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AI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AI 알고리즘은 환자의 유전정보, 생활습관, 건강기록을 분석하여 맞춤형 치료 계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교통 및 자동차 산업의 변화 테슬라 등의 회사들은 이미 AI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여 운전자 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AI는 교통 흐름 분석과 관리를 통해 도시의 교통체증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의 AI를 통합함으로써 전체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진화 AI는 사용자의 재정상태와 위험 선호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 마이너스 어드바이저에서 활용됩니다. 이 기술은 개인 투자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투자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한 AI는 거래 패턴을 학습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사기를 탐지하여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매 및 고객 서비스 개선 AI는 고객의 구매 이력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제품 추천을 제공하며 이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판매를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AI 기반 챗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챗봇은 고객 질문에 실시간으로 응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측면 앞서 언급했지만 일자리 감소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음 20년 안에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인해 수많은 직업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제조업, 운송업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윤리적, 사회적 문제 이어서 인공지능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 인식기술이 범죄 예방 목적으로 사용될 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큰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AI의 미래에 대해 경고한 바 있는데요. 그는 AI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경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발전으로 인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학습할 능력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금융시장 분석과 의료진단 자율주행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이 점차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시스템들이 인간의 지시 없이도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AI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강한 AI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강인공지능에 대해서 여기서 강한 인공지능 또는 일반 인공지능은 특정 작업 수행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처럼 다양한 지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를 말합니다. 이는 기존의 약한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나 작업에 최적화되어 설계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 인식과 언어 번역과 같은 분야입니다. 반면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려는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과 추론, 문제 해결, 차각 등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의 개발 현황 현재 강한 인공지능은 주로 이론적 연구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AI 연구자와 과학자들은 이런 AI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 중이며 이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과 신경망, 인재 아키텍처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직 강한 인공지능이 실현되었다고 보고된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한 예측도 매우 보수적에서 낙관적까지 광범위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협? 그렇다면 강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위협이 될까요? 강한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고 결정을 내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AI가 자신의 프로그래밍 목적을 넘어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다양한 인간의 업무와 역할을 대체할 경우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실업, 기술에 의존하는 사회구조로의 전환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의 결정 과정에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큰 도전 과제입니다. AI가 인간의 생명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 관여할 경우 그 기준과 규칙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목적으로 강한 인공지능이 활용될 경우 이는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무기 시스템이 잘못 사용되거나 오작동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서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AI 집의 시나리오 일부 이론가들은 AI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능과 자율성을 갖게 될 경우 자신의 생존과 목표 달성을 위해 인류와 대립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는 AI가 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재편하려 시도하며 필요하다면 인간을 제거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합니다. 인류와 AI의 공존 이와 반대로보다 딱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인간과 AI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공존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I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구로 활용되며 윤리적인 프레임 내에서 발전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강력한 규제 체계 그리고 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 발전과 함께 인간의 가치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의 발전 과연 우리 인류에게 도움일까요? 위협일까요? 지금까지 과학 아님 역사입니다.